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스파르타 캠프 입문반 650점 보장반 리딩 컴프레이션 담당 김신우 강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 우리 입문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. 650점 보장이죠. 그러면 과연 650점만 딱 보장해드리느냐 그건 아닙니다.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반을 들으시면 900점 넘는 고두점이 가능하냐 그건 아니고요. 650에서 700, 750점 정도 이 정도의 점수를 여러분들이 획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강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강의 형식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죠. 먼저 리딩 컴프레이션 2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. 두 달이면 짧다라면 짧고 길다라면 긴 과정이거든요. 그런데 우리가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하는 그런 집중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두 달이면 여러분들 650에서 한 700, 750점까지 충분하게 가능합니다. 자 홀수달, 홀수달의 문법, 어휘, 독해 다 다뤄지고요. 짝수달에도 물론 문법, 어휘, 독해 다 다뤄집니다. 메인 텍스트로는 주 교재로는 토마토 능률교육의 베스트셀러 토마토 베이직 책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이 책을 통해서 다루게 됩니다. 이 중에서 전기 토익에 출제되지 않은 것들은 삭제를 하면서 배우시게 되고요. 이거 이외에 다른 기출 자료라든지 기출 변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시게 됩니다. 이 책만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. 이외에 비밀 자료들이 많이 있답니다. 자 그래서 문법, 어휘, 독해를 저랑 같이 공부하시고요. 자 여러분들 입문과 과정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바로 문법 용어죠. 그래서 문법 용어를 좀 안 썼으면 좋겠다. 문법 용어를 잘 못 알아 듣겠다 이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제 수업에서는 철저하게 어려운 문법 용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자 뭐 일용식, 이영식, 삼용식 어떤 토익 책이든지 또 어떤 인강을 들으시든지 또 학원 가시면 다 이런 얘기를 하죠. 또 뭐 팔품사라든지 우리는 전혀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. 자 이렇게 문법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토익 고득점이 가능한가요? 가능하다니까요. 이미 많은 학생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어려운 문법 용어 사용, no, no. 일용식, 이영식 이런 것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. 분사, 과거 분사, 한정사, 한정식은 들어봤어도 한정사 모르셔도 됩니다. 또 뭐 관계대명사, 접속부사, 가주어, 진주어 이런 거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. 죽격, 목적격, 불가산명사, 기타 등등 이거 이외에도 수십 가지의 문법 용어가 있거든요. 이런 것들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. 우리가 사용하는 문법 용어는 명사, 동사, 형용사, 부사, 전치사, 접속사 이 정도의 용어만 사용해서 쉽고 재미있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를 반복하고 또 반복해드립니다.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 설명을 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문제 풀 때 곧바로 적용이 되지가 않죠? 그만 까먹는단 말이에요. 그래서 같은 내용, 중요한 내용들은 월초부터 월말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해드립니다. 보통 한 열 번 정도 이상 같은 내용이 반복되면 그때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이 자기 걸로 삼아서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 스스로 풀 수 있게 되더라고요. 또 잘 모르는 것은 곧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수업 중간중간 질문하시는 거 괜찮고요. 또 수업 끝난 이후 저녁에 집에서 혼자 공부하실 때 궁금한 사항들은 카톡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또 질문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. 자 화면이 좀 작아서 보이실까 모르겠는데요. 자 우리 이현지라는 여학생이 공부 중에 새벽 몇 시였나 밤이었군요. 오후 11시 55분에 보냈던 그런 질문인데요. 잘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. 이런 식으로 공부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이제 모르는 것을 착각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줬던 그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답변을 쭉 달아줬던 텍스트로 답변을 달아 드리는 경우도 있고 음성 녹음 카톡에 음성 녹음 기능이 있는 거 아시죠? 1대1로 직접 강의를 해 드리기도 합니다. 자 그래서 잘 모르는 것은 바로바로 해결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. 24시간 가동 중에 있습니다. 새벽 3시에도 질문하셔도 됩니다. 자 이런 식으로 입문반 과정이 두 달 동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됩니다. 지금 여러분 시작 점수가 200점이건 300점이건 400점이건 출발 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마지막 최종 점수 여러분 필요하시는 650, 700, 750 그 점수를 두 달 내에 만들어 드리는 그런 놀라운 과정이니까 바로 등록하셔서 저희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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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